지난번 리비안 R1T 외관 영상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인테리어 영상까지 확인하시고 리비안에 대해서 참고하시는데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저희가 미국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시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부분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잘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리비안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느낀 건데 차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옵션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발판 옵션이 있으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인데 픽업트럭의 바디타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다 굉장히 새롭죠 저희가 전기차는 항상 SUV나 세단 같은 것만 리뷰하고 설명하다가 정말 나온다 나온다 하던 실제 픽업 전기차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요 픽업 전기차 위에 앉는 게 리비안이 일단은 그거를 가장 먼저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앉으면 우드로 굉장히 그 표면이 거친 나 이거 진짜 우드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표면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우드로 이렇게 딱 트림이 짜여있다는 거 굉장히 눈에 잘 띄고요 그리고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뭐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그 이게 아무래도 트럭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는 디자인으로 힘있는 배열로 딱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앉았을 때 시트 느낌은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오 좋아요 시트 느낌은 요 날개 쪽 느낌과 엉덩이 느낌 그리고 여기 사이드로 받쳐주는 느낌 다 좋아요 운전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 좋고요 제가 괜히 그냥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 어 이거로 아마 기어시프트네요 기어시프트고 버튼 음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되게 좋진 않아요 느낌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벼워졌으면 싼 느낌이 날 뻔 했는데 딱 그 경계를 되게 잘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느낌 어 굉장히 가볍지 않고 좋고 핸들의 이 가죽과 요 마감과 요거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진 않은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맞춰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이렇게 퀄리티가 낮았으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뻔 했는데 그 경계를 굉장히 잘 맞췄고 지금 느낌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 핸들이 생각보다 작아요 핸들이 트럭 치고는 좀 작은 편이고 버튼이 어떤 여기 스크롤러 스크롤러로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옵션들을 또 조정하는 것 같아요 리비안의 시그니처 디자인 같아요 이렇게 쭉 일자로 가 있는 게 전체적인 틀로 이렇게 라운드가 있으면서 일자로 가 있는 거 이거는 앞에 프론트 사이드에도 램프가 그렇게 가 있고 뒤에 리얼 사이드에도 그렇게 가 있죠 그래서 그 디자인 띰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 깔끔하게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뭐 나와 있지도 않고 앞에 딱 보면 이렇게 이 라인을 맞춰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나 깔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은 뭐 당연히 터치는 아니겠지만 어 굉장히 눈에 잘 보이게 이 핸들 라운드 안에 이 스터카 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어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 기어가 눈에 확 띄입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에 있고 제가 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엉덩이가 시원해져서 봤더니 어 쿨링 시트를 제가 켰네요 바람 진짜 세게 들어와요 제가 그냥 몰랐는데 어 왜 이렇게 차가워지지 하면서 봤더니 이렇게 켜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이 잘 들어오고 가운데 이렇게 센터 패널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차량의 높이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주행 모드나 차량이 어떤 갖고 있는 상태를 제가 원하는 모드로 변동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뭐 조명 그 다음에 충전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오늘 보여드릴 게 트렁크 여는 거 네 열리는 거 하고 닫히는 거가 안에서 이렇게 다 전동으로 됩니다 저는 대형 SUV나 뭐 에스컬레드 ESV나 뭐 디날리 엑셀 같은 거 유콘 디날리 엑셀 같은 거 그런 거 차량이나 아니면 트럭 같은 거에 시트를 이런 걸 되게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편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내 몸을 딱 받쳐줄 것 같이 생긴 이런 쉐입의 시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실제로 앉아보면 편해요 중앙에 이 스토리지를 보면 여기는 뭐 그냥 아무거나 던져놔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완전 오픈시켜 놨어요 그냥 뭐 이렇게 던져놓고 사실 쓰다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막 정리해서보다는 던져놓고 하는 거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완전 오픈되어 있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여러분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 그냥 뭐 다른 거 이제는 뭐 벵앤 홀리슨이니 뭐 마샬이니 이런 거 구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땡 리비안에서 나오는 스피커 들고 야외에서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좀 연구한 거 같아요 그걸 열면 그냥 팔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 정도 깊이의 스토리지가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저장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 같아요 아 요거 스피커 스피커 커버인데 저는 컬러하고 이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이 위에 알칸타라로 커버했네요 이게 옵션이겠죠 되게 마감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듬직해 보이죠 그냥 매달려도 될 거 같은 앞에 가죽으로 윗부분 요즘에 인조가죽을 많이 써서 제가 봤을 때 인조가죽일 거 같아요 인조가죽과 우드 패널 네 이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뒷좌석이 왔습니다 제 앞좌석은 제 키에 맞춰서 맞춰놨고요 그랬을 때 제가 성인 178cm 성인이 뒤에 앉았습니다 루시드가 루시드가 이 각도 때문에 좀 문제가 여러분 많이 의문점을 얘기하시죠 저도 사실 그거 루시드 걱정 이긴 해요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각도나 높이나 굉장히 편해 보이죠 그리고 이 시트 뒤에 등받이 이 시트는 고정형이에요 하지만 이 각도로 봤었을 때 장거리 가거나 여러분들 뒤에 누가 앉았을 때 굉장히 뭐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글래스루프라서 개방감이 있고 뭐 전체적으로 시야적으로도 이렇게 탁 트여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딱 정면에 USB C타입 꽂는 게 이쪽이 하나 또 이쪽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옷걸이 있고 이쪽 패일 수 있도록 공간 만들어놨고 뭐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기저행장치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USB C타입이 여기 중간에 또 있네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뭐 얼마짜리 차라고 이렇게 디테일까지 잘 맞춰놨는지 자 그 다음에 중앙에 암레스트 팔걸이를 이렇게 내리면 컷홀더가 있고 뭐 공간이 있고 트럭 뒷좌석이라고 했었을 때 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편하다라고 주고 싶어요 가족 여행 다니기에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럭이란 걸 감안해서요 SUV는 이제 또 인테리어가 다르겠죠 자 전체적으로 제가 신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리비안 R1T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사실 뭐 루시드와 리비안에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R1T 트럭 모델을 봤었을 때 어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홍보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해서 어 이 차가 도대체 어 출시되면 얼마나 많이 사랑받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 곧 저희가 루시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루시드 어 주행 리뷰나 아니면 실제 차량 리뷰도 어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리비안 영상은 잘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앞에서 인사드린대로 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도 코앞이라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과 또는 가족분들과 많은 계획들 나누고 계실텐데요 저희가 그 모임을 또 그 만남을 응원하고자 미슐랭 쓰리스타 레스토랑이죠 가온에서 두 분이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라이언스 클럽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벤트에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저희 라이언스 클럽이 구독자 만 명을 넘었음에도 아직 구독자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애칭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번 영상에 댓글로서 남겨주시면 저와 저희 운영진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선별해서 당첨된 한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이언스 클럽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좋은 애칭들 기발한 아이디어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